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입니다. 소띠의 새해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항상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모두 화이팅입니다. 무색채와 콩나물국을 한번 이렇게 끓여 보았습니다. 정말로 작년 2020년도에 많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유치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식사 그러지 마시고 식사 꼭꼭 하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뭐든 뭐든 웃으면서 올 한해도 같이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유두부 생활 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